마지막 한 번 한걸로 최필 떴어 오 자세 개편하다 쫀날 시대 어이 좋다 뭐지 이거? 뭔가 가리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아 이게 점프였지 아 키 적으면 안 된다 또 뭐야 저러어 어 오 이렇게 하니까 점프하면서 움직이면서 무빙하면 샷할 수 있어 아 마우스 감도 좀 빠르게 합시다 감도가 너무 느려 50 25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4 3 2 1 2 2 2 2 2 2 와 위도 위도 위도우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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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었다 오 오 아 키가 헷갈린다 어 위도우메 켰는데 어 오 오 엄미 여긴 오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의리 없습니다 의리 없습니다 의리워요 똥 왜 우리 저까지만 뚫었어 오 패드 진동 꿀맛 아무도 없어엉 정크랩 공헌다 아 이블라 아이씨 내 이름은 매크리 매크리 있는데 아 위도우 공켰는데 아 위도우님 왜 이리 잘 쏘시나요 바꿀까? 안 바꿔 아 키 진짜 헷갈린다 점프 점프인 줄 알았는데 계속 쏘게 되네 집을 쓰면 쉬프트를 쓰네 뭐야 앙 앙 이거 왜 맞아 안 맞는줄 알았는데 밑에서 터졌는데 왜 맞아 어 잠깐만 여기다 박으면 맞춰보시지 이 자식아 하니 내 힘이 내 무빙 쩔거든 한발밖에 못 맞췄어 목표를 포착했다 맥크리 어 내 타이어 무비 아아 믿어 이 자식 아 키 헷갈려 헷갈려 키가 흐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일컨 가능하다고 안일컨 어 위도우 자식이 내 무빙을 어 니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위도우하고 맥크리가 노려도 나는 아 내 무빙은 어허 뚫어들였어 어 콤밭지 하나 찾을까?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5만 명? 안돼 50만명 10만명 되면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키도 안나온다 저기 위도에 있어 이도 죽었어 죽었어 아아! 나도 죽었어 뭐야 정글의 위에서 떨어지는 패시브 하나 맞고 죽었어 치유의 비트를 느껴봐 와 이겼다! 이겼어! 예쓰! 이겼다 저 2판 하고 음... 갈게요 액퍼패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어떻게 보여요? 보이는 게 저는 그냥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임? 5, 4, 3, 2, 1 이게 뭐 느리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리가 천천히 움직인다고요? 네 그러는데 진짜 그러는데 원래 키보드로는 걷는 거 빼고는 느리게 못 가잖아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액퍼패드로 하면 돼요 패드로 하면 흐흐흐흐흐흐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총을 낸 거야 와 진동 개쩐다 한조 활시 땡기고 있으니까 진동 개쩐다 아 패드... 패드 재밌게... 재밌어요? 어... 드럭게 힘들어요 맥크리 같은 거 하면... 조준... 조준 보정이 보통 다른 FPS 게임이 있는데 건설판을... 없어요 보정이... 자기가 정확히 맞춰야 됨 아... 조준... 재웠다 다 아니... 다리야... 아... 잠시만... 진짜... 아니 재웠는데... 아 헤드 꽂으려고 덱이 타고 있는데... 오 죽었다 뽕 뽕 굶지 류요 왕은 제 키옥 크라이 어둘이 드럭 세대로 더 납붙 이거... 파라 위에 ㄱ 뭐 있지... 음... 으... 왜... 화살을 표적을 찾아낸다 모두발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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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좋았고 아... 읏... 가장 좋아하는 점클의 스킨? 허수아비전에 너무 좋았고 아 이거 살아 와우 나르는 참새따기 와라 와라 여기 온다 온다 오 이걸 이기나? 오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아하하하 오예 루시우는 좀 우울한 애가 뭐하는거지? 물고기 꼭 아이고 어디보자 아 피 40밖에 없는데 이거? 오 하하 좋았다 나이스 아 쪘다 이걸 설마 안 돼 정의가 빗발친다 그래서 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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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개핀데 지옹 아 앙 야 아 이거 지나? 이걸 지나? 용의 눈으로 봐라 어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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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못들어왔어 아 아 이걸 나에 붙이고 점닝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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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 아 아 아이 아 아 정글의 간단한 팁 어 쉬프트 덧 덧평타 연 200짜리 한방에 죽는다는거 정도 방금 밖에 두개밖에 없어요 정크랩 그리고 한소 정크랩 ㄷㄷ 아하! 어잉! 뭐야?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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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막.. 파라 일로 온다 파라 죽었다 시빈 이미 끊었다 으어어어억 오케이 나이스 낙사 어 좋아 저쪽으로 구멍이 있었구나 어 근데 이거 하니까 채팅창을 못 보겠다 너무 게임에 집중을 내야 돼 좋습니다 나이스 봉인해제 한번 해볼까 봉인해제 좋습니다 봉인해제 딕 흑염룡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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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어이 쟤나 타있어 흠 흠 흠 흠 흠 아 잠깐만! 잘못 왔어! 잘못! 잘못 왔다고요 제녀타님 구슬동자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3위 때 기대된 거? 그 키보드 받침태 같은 건데 원래 키보드 할 때 팔모가 안 아파라고 하는 건데 리프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았구나 너 혼자 남았어요 아이고 아파요 아아 아아 죽어요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아 일단 파라가 위에 있고 아 얘 한조 한고무기 산 거요 저 한조 한고무기 샀음 뭐야 이겼어 와우 와 근데 힘들다 마지막 한 번 한걸로 최필 떴어 뭐 넣을까? 어 엑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조 한고무기 샀는데 아 저는 이제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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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